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 모모북스에서 펴낸 주서윤 작가의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입니다. 제목만으로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사실 이 책은 서점에서 눈에 확 띄었습니다. 표지의 색도 그렇고 이미지, 또 제목까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책장을 넘겨 프로로그를 읽어봤는데 맞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이 책은 보통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에세이들을 읽다 보면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의 이야기이거나 뭔가 두루뭉술하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 글들이 많죠. 그런데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는 참 명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가 난 세상을 다 알아. 삶이란 이런 거지. 라고 예단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겪을 법한 그래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매우 생활 밀착형 에피소드들이 들어 있다랄까요? 그리고 사실 책 고르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는 책이 참 예쁩니다.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들고 다니며 어디에서든 꺼내 읽어도 뭔가 이쁜 하여튼 재미난 책이라서 평소 제가 책을 읽을 때보다는 깜찍 발랄하게 읽어서 여러분들께 그 느낌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깜찍 발랄하지 않다고 화내진 마시고요. 자 그럼 얼떨결에 어른이 되어버린 당신에게 보내는 마음 처방전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프로로그 연예인 박명수의 어록 중에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깔깔깔 웃었다. 꿈은 없지만 놀고 싶다니 이렇게 유쾌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은 부러웠다. 그리고 뒤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놀고 싶지만 불안해서요.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욜로하면 골로 간다 라는 말을 들으면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나는 고민해왔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이 책은 내가 고민해왔던 문제에 대해 나름의 답을 내린 책이다. 때로는 답이 없는 경험담도 있다. 인생을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어른이 되어버렸지만 어른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아이처럼 놀고 싶은 아이처럼 놀고 싶지만 얼떨결에 어른이 되어버린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헌사를 바친다. 놀고 싶지만 불안한 당신에게 마음의 중심 잡기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유 몇 년 전 일이다. 무더운 여름날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시원한 카페로 갔다. 카페 메뉴판에는 이름 모를 음료들이 많았고 나는 청포도 에이드를 마시고 싶었다. 그런데 아차 생각해보니 나는 백수였고 카드에는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미리 확인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더위를 먹었나. 카운터 알바생은 나에게 음료를 주문하겠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제일 싼 아메리카노를 시켜야 하나? 제일 싼 음료에서조차 잔액 부족이라고 뜨면 어쩌지? 알바생이 어머 저 사람은 제일 싼 아메리카노도 사먹을 돈이 없나봐 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럴 바엔 차라리 제일 비싼 음료를 시킬까? 그러면 잔액 부족이라고 떴을 때 덜 창피할 거 아니야. 머릿속에 CPU가 여러 대 작동하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나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직원은 카드를 받았다.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제발 잔액 부족 아니어라. 제발 잔액 부족 아니어라. 띠리릭 이렇게 쓴 커피가 도대체 뭐가 맛있어서 먹는 걸까?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았다. 다들 빨대로 음료를 빨아먹고 있었다. 저 사람은 음료를 계산할 때 나처럼 벌벌 떨었을까? 직업은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백수일까? 나는 언제쯤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용돈을 타야 할까?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게 사치는 아닐까? 그냥 집에 얌전히 있을 걸 그랬나? 별별 잡생각이 다 들었다. 그런데 그때 건너편 빡빡이 남자가 호로록 음료를 빨아먹었다.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가 아닐까? 빨대로 음료를 빨아먹는 남자를 보고 그런 생각이 났다. 죄의식이 온몸 구석구석을 침투했다. 기분이 우울해져 핸드폰을 들었다. 습관적으로 SNS를 켜고 타인의 일상을 엿보았다. 다들 돈이 넘쳐나는지 해외여행을 잘도 다녀오고 연애도 잘 하고 다녔다. 나의 처지와는 반대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자존감이 떨어졌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자 아까보다 두 배는 더 쓴맛이 났다. 게다가 빈속에 커피를 마시니 배가 아프기까지 했다. 다행이었다. 부러워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커피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기분이 씁쓸한 게 아니라 커피 씁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때 이 기억은 내 인생에서 꽤나 초라했던 기억이었다. 그 이후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는 두 번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때의 다짐은 직장인이 된 지금 와르르 무너졌다. 백수때는 돈이 없어서 사 먹게 되고 일할 때는 피곤해서 사 먹게 되니 커피의 소비량이 많은 건 사람들이 그만큼 가난하고 피로해서 인걸까? 그래서 유난히 커피가 더 쓰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 씁쓸함이 입안에 맴돌았다. 나의 작은 바람 길고 긴 터널에서 필요한 건 작은 손전등이 아니라 터널 끝에 펼쳐진 또 다른 세상이야. 현재가 불행할 땐 행복을 찾고 미래가 불행할 땐 희망을 찾게 되나 봐. 나는 더 이상 행복을 줬지 않을 거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선 설득력 있는 희망이 필요해. 나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유로울 것이라는 희망.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희망. 나에게는 그런 확실한 희망이 필요해. 길고 긴 터널에서 필요한 건 작은 손전등이 아니라 터널 끝에 펼쳐진 또 다른 세상이야. 잘 하고 있는 건지 고민된다면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이것저것 해보기는 하는데 크게 얻어지는 것은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것도 모르겠 다면 당신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 건 아주 좋은 자세 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건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생각 크게 얻는 게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큰 성공을 맛보면 오히려 나중에 실패할 때 더 큰 좌절감을 느끼니까요. 그러니 잘 하고 있다고 격려 해주세요. 잘 하고 있어요. 0을 모으다 보면 나는 자기 개발서를 좋아하고 자주 읽는다. 그러다 보니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점을 알고 있다. 바로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계속 도전했다는 점이다. 세상에는 에이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들은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했다. 그러니 가능하면 최대한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자.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노력을 처음으로 돌려놓자. 0이 모이고 모이고 또 모이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다가오면 그 어떤 수보다 더 큰 수가 될 수도 있다. 0이 한 개 모일 때 2가 나타나면 20이 되지만 0이 3개 모일 때 2가 나타나면 200이 되듯이 조각이 많은 퍼즐일수록 큰 그림이 된다. 그러니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실망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큰 그림이 되기 작은 조각을 모으고 있는 중일 테니까. 발을 떼는 것 자체의 의미 길은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은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 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발을 떼는 것만 반복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지. 어딜 가든 길은 다 있더라. 그러니 어딜 갈지 선택만 하면 돼. 그러니 너무 두려워 하지 마. 생각보다 세상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아. 정말로 위험한 건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한 발자국 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머리로는 알지만 잘 까먹는 한 가지 사실은 어차피 우리는 계속 실패하니 한 번에 성공하길 기대하지 말라 라는 말이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한 번에 성공하기란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신경 쓰면 그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병이 든다. 마음의 병은 곰팡이처럼 은은하게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고 불길에 기름을 부은 듯이 활활 타오르기도 한다. 간절히 원하는 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라. 소망이 간절하고 강렬할 때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 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병이 들지 않는다. 나는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한 번에 성공하길 기대하지 말되 행동은 최선을 다하자. 탐색의 기회를 허락하기 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하루가 너무 짧아 이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다.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글도 쓰고 싶었고 만화도 만들고 싶었고 책도 읽고 싶었고 작곡도 하고 싶었고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을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하루 안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이 아닌 2400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일매일 2400시간의 아쉬움과 2400시간의 기대와 2400시간의 소망을 느끼며 잠에 들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오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오래 할 수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초조하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중하지 못하면 역량을 절반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도 잘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속는다. 얼마나 불행한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아깝게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니 최대한 초조한 마음을 버리고 탐색의 기회를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요즘은 백세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백세 동안 살려면 2, 3년 정도는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도 괜찮지 않은가.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 라고 말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의 주관을 지켜라. 뿌리가 있으면 바람에 흔들릴지 연정 물가에 휩쓸리지는 않는다. 일기의 이점들 내가 본격적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건 고시원 생활을 했을 때부터 였다. 그 해는 인생의 악재를 온몸으로 맞이했던 해였다. 1년 8개월 동안 사귀던 애인은 취업을 하자마자 나를 차버렸고 나는 이별의 충격과 분노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취업하자마자 나를 차버리다니 같이 으쌰으쌰 할 땐 언제고 배신자. 만화가가 돼서 성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렸다. 그래서 어쩌다 학원을 알아보았고 마음에 드는 학원을 발견했다. 그런데 단점이 딱 하나 있었다. 너무 멀었다. 그래서 학원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비록 좁고 냄새나고 더웠지만 성공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던가? 난생 처음 들어간 만화업계는 신세계였다. 알아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았다. 빨리 성공해야 하는데 조바심이 났다. 소망과는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각종 공모전에 떨어지고 살은 5킬로가 훌쩍 빠졌으며 낯선 타지에서 친구도 하나 없었다. 꿈도 사랑도 멀어져 갔다.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래서 나는 일기장을 폈다.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쓰기 시작했다. 쏟아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만화가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분야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고 있다. 내가 한없이 약하고 작을 때 일기를 쓰는 것은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일기를 쓰면 나 자신을 깊게 통찰할 수 있고 옛날엔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버텼으니 지금도 버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다. 힘든 시절에는 반드시 일기를 쓰세요. 성공한 후에는 반드시 그 일기를 읽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왜 어떻게 태블릿을 사기 위해 알바를 했다. 핸드폰 매장 앞에서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고객들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알바였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웃긴 춤도 많이 추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목을 끌며 고객을 확보했다. 손님이 많아지자 사장님께 칭찬도 받았다. 칭찬은 고래를 아니 알바생을 춤추게 하던가?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정신을 차려보니 나도 모르게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수많은 연구 끝에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모았고 쾌감을 느꼈다. 마치 내가 사장이 된 것처럼 어라 사장? 맞다 나는 사장이 아니었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장기 알바가 아닌 일주일 정도의 단기 알바로 지원했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두 달 넘게 알바를 하고 있었다. 태블릿을 사기 위해 알바를 한 것이지 손님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알바를 한 게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손님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지에 몰두하느라 왜 이 알바를 하게 되었는지 까먹은 것이다. 어떻게 몰두하면 외를 잊게 되고 외에 몰두하면 어떻게 를 잊게 된다. 그날 나는 사장님께 알바를 그만둬야 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사장님께서는 아쉬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알바만 하면서 살 수는 없었고 꿈이 있었다. 꿈을 이루려면 태블릿을 사서 그림 연습을 하는 게 우선이었다. 사장님께서는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해 주셨다. 사장님께 감사했다. 그때 샀던 태블릿은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태블릿이 너무 튼튼해서 라면 받침대로 써도 고장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직 라면 받침으로 써본 적은 없지만 꿈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않음은 틀림없다. 전략적으로 포기하기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내고 싶어서 틈틈이 글을 썼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내가 자주 했던 생각은 나만의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였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나는 회사를 다님으로써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경제 활동을 함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책도 낼 수 있었다. 시간은 부족했지만 금전적 자원은 부족하지 않았기에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기도 했다. 원하는 얻는 것을 얻은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하면 된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은 시간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전이었다. 얻을 수 없는 자원인 시간을 원할 때는 불행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 묘하게 마음이 괜찮아졌다. 포기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하면 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영어 속담을 하는가.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이 속담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인생의 모든 일이 그랬다. 유치원 교사를 했을 때도 만화가에 도전했을 때도 작가가 되었을 때도 그랬다. 만화가로 예를 들면 만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리려면 다양한 동작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다양한 동작을 그리려면 인체를 이해해야 한다. 뼈 위치는 어디에 있고 어떤 근육들이 있는지 움직일 때 옷주름은 어떤 방향인지 빛이 들어올 때 그림자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등. 나는 만화가가 되기 위해 인체 해부화까지 공부해야 할 줄은 몰랐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만화가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랬다. 뭐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에 도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한다. 큰 일을 이루려면 디테일부터 챙겨라. 지하철과 인생의 공통점 나는 가끔 지하철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지하철 노선도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다. 나의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서 환승을 해야 한다. 환승력을 놓치면 길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승 구간에서 환승을 해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려야 할 역을 정하지 않으면 목적 없이 환승만 하게 된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착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목표는 최대한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어느 역에서 내릴지 확실히 알게 되고 적절한 구간에서 환승을 할 수 있다. 내 인생도 내려야 할 역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목적 없이 환승만 하는 그런 인생 말고. 꿈과 목표의 차이점 회사에 다니면서 작가가 되기 위해 여러 공모전에 글을 투고했다. 나는 공모전에 붙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공모전에 붙는 꿈도 자주 꿨었다. 꿈에서는 공모전에 붙어서 행복했었다.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이어서 슬펐다. 공모전에 떨어지는 꿈도 자주 꿨다.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이어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모든 꿈은 악몽이다. 좋은 꿈은 현실이 아니어서 악몽이고 나쁜 꿈은 나쁜 꿈이라서 악몽이다. 그러니 나는 꿈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목표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목표가 있다. 나는 목표가 있다. 나는 목표가 있다. 전략 아침을 맞이하고 싶거든 태양을 데려올 방법을 궁리하라. 더뎌 계속 걸어가기 부지런함의 의미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던 때가 있었다. 고민이 너무 많아서 하루종일 일기만 쓴 적도 있다. 그때 나는 첫 직장을 그만두고 사람 트라우마가 심했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만 하다가 잠든 날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알바 사이트에 들어갔다. 택배 상하차 알바가 눈에 띄었다. 상시 무집이라는 걸 보니 사람을 바로 뽑을 것 같았다. 비록 나는 여자애였지만 돈이 필요했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건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서 바로 지원을 했다. 다음 날 연락을 받았다. 인력 사무소로 오라는 문자였다. 인력 사무소에서 정체모를 서류를 작성하고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하였다. 그날은 새벽에 일어났다. 새벽 공기가 무거웠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눈을 뜨다니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닐까? 알바 장소에 도착했다. 다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했다. 내가 그동안 뭐하며 살았던 거지? 약간 신세계였다. 그곳의 공기는 정말로 부지런했다. 나는 조장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바로 일을 했다. 무거운 짐을 나르며 일을 하다 보니 몸이 너무 피곤했다. 그전에는 생각이 많아서 정신소모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육체소모가 컸다. 심지어 빗정마른 여자애는 나밖에 없었다. 대부분은 남자거나 아니면 덩치 좋은 여자애들이었다. 나는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처음 하는 일인데도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은근히 개운했다. 그 덕에 나는 기운을 내서 다시 열심히 살았다. 아침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 자유 시간이 줄어드니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더더욱 열심히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물론 직장을 때려치우고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 알바 덕분에 개인 시간이 좀 더 소중해졌다. 중요한 건 나의 처지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만 하며 보냈던 시간보다 훨씬 나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생각만 괴로울 때는 아무런 발전이 없지만 몸이 괴로운 것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부지런한 것을 행동이 부지런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겠다고. 유익한 유익한 대화 이후의 삶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나보다 4살 많은 언니였는데 나의 말을 참 잘 들어주었고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남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도 다 말하게 되었다. 그 언니는 나였으면 생각도 하지 못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조언해 주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나는 그 언니의 조언 덕분에 터널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음이 정말로 힘들 때는 믿을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아라. 유익한 대화 1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을 바꿔놓기도 한다. 잘 먹고 잘 자는 일의 중요성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정신만으로 버티려고 한다면 어디선가 삐끗 하고 무너집니다. 최우선적인 기본 원칙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우리 그냥 좀 잘 먹고 잘 자면 안 될까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잠도 줄여야 하고 먹는 것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국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어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르지. 있잖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인복이라고 생각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로 큰 행운이야. 그 행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길 바랄게. 책을 읽을 때의 마음 나는 마음이 가난해질 때 서점에 간다. 특히 내가 책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는 추준생 시절이었다. 책을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느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을 한 번에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책에는 세상의 지혜가 들어 있다. 회사에 다니면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잘 읽지 못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는 취준생 시절에 책을 읽으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된다.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음식을 맛보는 기분이 든다. 천천히 꼭꼭 씹으면 글마다 맛이 다르다. 달콤한 맛이 나는 글이 있고 쓴맛이 글이 있으며 심지어는 술맛이 나는 글도 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건강한 글을 읽고 체하지 않게 꼭꼭 씹으며 하나하나씩 맛보자. 내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일까 노후력일까 열심히 사회적 부조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세상 시스템은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현재 정치 상황을 비판 특정 성별을 비난하며 수저 계금론을 맹렬히 믿었다. 자신이 흑수저인 이유는 세상 탓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도 세상 탓이라고 말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필립 진바르도는 스탠퍼드 교도서 실험을 통해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기질보다 상황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 실험으로도 증명된 만큼 외부적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그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보이며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데 뭐하러 열심히 사냐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 반대로 나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한 사람들은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었다.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라 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실패로 인해 노력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노력하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희망 고문 이라고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든 일에는 실패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둘 다 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고백을 하면 차일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다.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차일 테니 고백조차 시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예전에 차여봐서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한다. 그리고 인간은 심보가 고약해서 자기 혼자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 혼자 도태되면 정말로 패배자가 되어버릴까 봐 타인에게 사회적 양극화를 주장하며 희망의 씨앗을 잘라버린다. 한마디로 자기 혼자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열심히 살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도 한때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다. 물론 열정을 기울였던 일이 실패하면 마음에 병이 든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실패 가능성이 있다. 사회 탓 세상 탓을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세상이 힘들고 팍팍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적응해야 하지 않는가. 인정하면 편하다. 사실은 꿈을 이루고 싶지만 실패가 두려워 세상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길 바란다.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이며 빛나는 마음이다. 빛을 잃지 말자. 그래야 어둠이 왔을 때도 반짝반짝 빛날 테니까. 미로와 꿈의 공통점 꿈을 이루는 과정은 미로 찾기와 같아서 시작과 끝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며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도착하기 전까지는 큰 인내심이 필요하다. 꾸준함의 중요성 유연성 테스트 동작 중에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손을 뻗는 동작을 아는가. 학교에서 자주 하던 동작인데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손가락이 발끝까지 닿았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뻣뻣해서 유연성 테스트를 하면 반에서 늘 꼴찌를 맡았다. 어느 날은 뻣뻣한 내 몸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유연할까? 나는 용기를 내어 다리를 펴고 손을 쭉 뻗어보았다. 손가락은 종아리 부분에 머물러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아무리 손을 발끝에 닿게 하려 해도 절대로 닿지 않았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내 몸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자기 전에 유연성 테스트 동작을 연습하였다.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꾸준히 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손가락이 발끝에 닿았을 때는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다. 성공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전략을 잘 짜서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시도하는 것 계속 시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해낸다.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꾸준히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들은 계속 도전해서 결국에는 해낼 테니 말이다. 나중에 내 인생에서 없애야 할 단어 나중에 타인과의 비교에는 유익이 없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자신의 지식을 유난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자주 떠들어대곤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존경 스러웠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봤다.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그 사람은 그런 것도 몰라? 라며 핀잔을 줬다. 나는 황당했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의 관심사가 아닌 분야면 모를 수도 있지 않은가. 모르는 게 죄는 아닌데 이상하게 죄인 것 같았다. 그래서 한동안은 열등감에 빠져 있기도 했다. 모르는 게 뭐 어때서?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 했다. 그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깎아 내렸던 걸까 고민에 빠지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존감이 무척 낮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교가 습관적인 사람이었다.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자만은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는 비뚤어진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낮아진 자존감을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며 채우고 싶은 심리 타인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고 싶은 심리 자만은 바로 그런 것이다. 타인과의 비교는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경쟁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 해야 한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타인과의 비교는 나를 못나게 만드는 최적의 지름길이다. 보상은 비교가 아닌 성취감으로 채워라. 노력에 대한 단상 나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뭐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노-력 이라고 비꼬고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한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 나는 노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노력한 만큼 꼭 보상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세상은 하드코어다. 만족감의 원리 나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시나리오 쓰는 일을 한다. 원래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어쩌다 회사 면접에 붙게 되어 계속 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쓰는 글 말고도 내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욕망이 강렬했고 책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겁이 났다. 내가 어떻게 책을 쓰는 작가가 되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었다간 아무것도 못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미루지 않고 글을 써야 겠다고 결심했다. 첫째 날 퇴근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썼다. 생각보다 술술 잘 나왔다. 이러다가 정말로 작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둘째 날 역시나 글이 잘 써졌다. 그동안 미뤄왔던 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상상했던 일을 실제로 실현하니 기분이 짜릿했다. 그러나 셋째 날에 무너지고 말았다. 셋째 날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홉시였고 몸은 피곤했다.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려고 했지만 에너지를 이미 회사에 다 쏟고 온 터라 정신력이 고갈되었다. 결국 그날 밤은 그냥 잠을 청했다. 회사는 계속 계속 바빴다. 회사에 다니면서 글쓰는 게 더욱 어려워졌고 나의 다짐은 흐지부지 되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본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괜찮았다. 그러나 회사 직원들이 한두 명씩 떠나자 마음이 이상해졌다. 매일 얼굴을 봤던 사람들이 내 곁에 없으니 기분이 허전했다. 회사에서의 삶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일까? 생각해보면 회사는 재정난이 오면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내가 만일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다른 회사에서 과연 나를 받아줄까? 두려웠다. 취업을 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상황을 대비하고 싶었다. 회사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능력을 쌓고 싶었다. 회사가 없어져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래서 미뤄왔던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평일에도 글을 썼고 주말에도 글을 썼다. 그렇게 4개월 가량 글을 쓰고 출판사에 이메일 투고를 하였다. 처음에는 많이 거절 당했다. 나중에는 거의 반포기 상태였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포기를 하자 어느 한 출판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날 뛸 듯이 기뻤고 그때 느꼈다.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킬수록 행동에 대한 보상이 명확할수록 삶의 만족감은 올라간다. 삶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삶의 만족감은 올라간다. 더불어서 보상과 성과를 얻어내면 더더욱 만족감은 높아진다. 생각을 행동으로 먼저 옮겨라. 그리고 성과를 이루어내길 바란다.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봤다. 영상의 내용은 70대 노인분들이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노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여행각이었다. 인생은 별거 없으니 여행을 많이 가라고 많이 즐기라는 말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바쁘게 살고 있는 내 삶에 약간의 회의감이 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오로지 목표 달성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만남을 미루고 여행도 미루고 휴식도 미루게 되었다. 꿈을 위해 방황하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지만 마냥 놀기에는 너무 불안했다. 가난했던 10대 20대 초반의 삶보다 그래도 조금은 덜 가난한 지금이 더 행복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때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의문이 들었다. 가난이 두려워서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갔지만 두려움을 회피하느라 진정으로 무언가를 즐긴 적은 잘 없었다. 나의 20대 후반은 가난을 회피하기 바쁜 삶이었다. 열심히 일해라 라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열심히 놀아라 라는 말은 어쩐지 죄악시 되는 것 같다. 놀면 망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은 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유희를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은 살기 위해 사는 것이고 유희를 위해 사는 삶은 놀기 위해 사는 삶이다. 살기 위해 사는 삶 보다는 놀기 위해 사는 삶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여행을 간다는 건 용기가 수반되는 일이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생존에 필요한 한정된 자원을 유희에 쓰겠다는 의미니까. 조금 더 과장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유희에 투자하는 건 정말로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어쩌면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놀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노인분들도 젊었을 때 못 놀았던 것을 후회하는 걸까? 짝사랑 상대에게 고백조차 하지 못하고 뒤늦게 고백이라도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원리와 같은 걸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다. 놀기만 하면 솔직히 망하니까. 하지만 유희에 한정된 시간,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놀고 싶다.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유희를 위해 살고 싶다. 충분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놀 때도 되지 않았을까. 결론은 지금처럼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삶이 잘못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저축 하면서 생존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무조건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그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열심히 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텐데. 그리고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굶어 죽지 않는데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것에 겁을 냈던 건 아니었을까? 놀기만 하는 나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나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열심히 놀러 다닐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불안한 건 여전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불안한데 그럴 바에는 열심히 일한 돈으로 조금 더 놀 것이다. 유희의 한정된 시간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다. 그것이 나의 20대 마지막 소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 흉내도 내보고 엄마 몰래 화장도 해보고 아마도 고등학교 때 였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 가 제일 예쁘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화장 같은 거 안 하고 맨 얼굴이 제일 예쁘다고요. 그때는 선생님이 뻥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니면 그냥 교육적인 말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 나이 만큼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은 진리 였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렇게도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이거 참 어렸을 때가 그립고 지금의 나는 내 삶은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정말 가능하다면 큰 큰 고민 없이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고 싶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구절구절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읊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꼭 보상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세상은 하드코어다. 지금까지 하드코어 세상을 살고 있는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하면서 놀이 나 날리 다 하 guest